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밴밴밴밴 뱅플 밴하라고 갈리오로는 어떻게 압도해야되나 갈리오로는 반반이지 원딜 밴은 필요없어 카르마 밴은 괜찮아 카르마 밴하라는데 아니 이번에 제이스 한번 보여주자 유건이 형 근데 나는 왜 유건이가 카르마 할때 승룰이 좋은것 같지? 아니 갈리오가 뭔가 합이 안맞아 라벳이랑 합이 찰떡궁합이 아니야 야 빨리 스톱 아니 뭐 정글 먼저 뽑아 얘도 갈리오하는데 어떻게한다 아 나미 나미나 갈리오 아 둘다 괜찮아 룰루 가져가자 아 근데 청년 룰루 할수도 있는데 아니네 우리 룰루 가져오자 룰루 3픽에서 룰루 잡자 2픽에서 정글 잡고 정글 리신 줘봐 네 네 리신 없다 가렌 픽할게야 탱글 감사합니다 리신을 하죠 야 니다니 밴 네 분이래 그래? 가렌 리신으로 말할게 아니 흐나님 상대로는 이즈가 맞고 다른팀에서는 이즈 안해요 잘 예? 거기는 라인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네 그 다음에 저 미드지 뭐러간나 아 탑백 썰러넣어 아니 존나 띵 아 아 니달리앗걸 발동내용 하이오 이거 트위치할까 트위치? 어떻게 생각해? 트위치해도 돼 트위치 좋아 트위치하자 오우 카이사 이러면 천천히 비교해봐 생각해야돼 근데 5픽이구나 나르 살아가지고 3픽 다리우스도 애매하고 근데 징크스도 나쁘지 않아 너 어차피 리신이라 했지? 그러면 갱호응은 징크스거든? 트위치도 괜찮은데? 아무거나 사용하고싶어 아 징크스야 나을거같애 아니 호응해줄게 내가 W로 형 지금 정글 리신이야 니달리야 리신 리신이야 나 케넨할게 AP케넨할게 케넨 케넨요? 이거 케넨이라 해주세 나가자 카미리 그라가스라는데? 제가 나갈게요 카미리 그라가스라고? 어 아 근데 왜이렇게 늦게 말해 내가 늦게 말해 내가 늦게 말해 아 아니 이씨가 니가 잡아놓고 니가 대화해야지 왜 내가 대화하고 있어 전수찬 오토바이 타고 전수찬 오토바이 타고 스탄씨 조심하세요 오토바이 타고 알겟어 개명기 야 집중하자 진작해 가자 발사 야 근데 있잖아 다음에 로렌이 형팀 할때 리신 밴하는게 어때? 아 쟤 존나 나 저팀 탑보고 AD 할지 AP 할지 전학게임 느낌있지 않아? 리신? 어 그냥 내가 못했어 리신 잘하는데 잘하는건 진짜 일도 없 뭐하냐 과연 아.. 쟤는 왜 남이 잘하면 지가 못했다고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지? 와 제이스 해? 어? 케넨 제이스 어때? 케넨 조금 밀려 저 라데시팀 제이스 하는걸 못봤는데 제이스를 해? 아 제이스를 하네 인정 절대 안한다고요? 저 인정해요 안하잖아요 방금 전파 리신 잘했어 니가 못한거 맞고 걔가 잘한게 맞아 내가 그냥 못한거야 그니까 니가 못한거 맞다니까 근데 제가 잘했다고 무조건 갈리오 2판궁만 상탈대 나한테 쏟아대 그런거 무조건이 어딨어 그냥 상황보면서 하는거 있어 아 알겠어 내가 말해줄게 야 전수창 케네 처음 보는데 제 느낌있냐? 나 검색하고 올게 저 새끼 말은 못믿겠다 진짜 그때 나랑 주오로 케네에서 개통... 야 니가 리신 케네였을때 야 잠깐만 일단 모스터 없어 야 X댔어 35판 37퍼짜리야 전시즌 봐봐 그러면 전시즌 하... 하... 잠깐만 너 기다려 아니 케넨할때마다 해킹당해서 하하하하 와 전시즌 96판 45퍼 그냥 이새끼는 해킹을 자주 나가네 어? 하하하하 하하 야 근데 이새끼는 승률이 60퍼 때 넘어가는게 없어 이게 전용적인 닿따기들 특징이야 이거 너도 닿따기들 치면 밑 달린다 하하하하 하하 사람이 아님 문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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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잘 못가요 형 많이 맞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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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가 다른 팀이랑 할 때 보여준 거 생각 안하고 저거 제일 힘든 데랑 했을 때 어? 저거 예난봉할새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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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와드 박는거 깨자 넵 깰 수 있거든 여기 대기 아 여기서 대기한 다음에 까면 바로 주 너 딱 한 대만 때리면 돼 미쳤다고? 내가? 어허!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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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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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가나 어? 못 지우네? 쏘리 쁘리 쏘리 괜찮아요 내가 좀 더 붙었어 혜리 옆으로 밀지? 아니네? 안 벌비를 뭐지? 밀 계속 밀어줘 네 밀게요 뭐야 저거 쉴드 량 왜 저래? 뭐야 저거 쉴드 량 왜 저래? 뭐야 저거 쉴드 량 왜 저래? 으흠 밀어 그냥 앞에서 야 쉴드가 안 뚫리는데? 네? 아니 쉴드가 안 뚫리는데? 가자 넵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왜 이렇게 땅 뭐 왜 쉴드 왜 저래? 으흐 어 씨 아 말이 되냐? 뭐 할 차례였더라? 그라하스 안보인다 풀캠프 오우야 반응 좋아 이거 좀 차려야겠다 마토야 얘는 실드가 말도 안된다 아 나미가 소승 찍었어? 우리도 그런거 좀 배워야겠다 그라하스 아예 안보인다 바톤 모아가지고 오지 않을까? 음 좀 빼있을까요? 일단 나 힐 누웠어 실드 넵 뭐에요 모르고 여기 와드 받았다 여기 와드 받았다 미드 평타로 맞아먹고 Q로 약간 모르가나 견제하는 식으로 해줄게 미드 갱 엄만하면 안채거든? 내가? 그때? 나 이거 바테라니저 당겨지면 울 수 있냐? 텔로? 여기 와드 제대로 받았거든 포차니? 응 미드는 없었는데 야 바테라니저 당겨진다 이 ㅅㅂ 이겼어 이겼어 여기 와드가 마나가 별로 없어요 마나 안써 아 아드처럼 와드 밑에다가 오오오오오오 아우오오오오오오오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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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무티 좋다 아휴 이거 라인 밀어넣고 욕먹어도 되겠다 야 이제 이거 바테라니저 와드 없어 여긴 여기가 와드고 여긴 없어 야 형 치는데 형? 그냥 라인 요번에 구시 좀 빨리 하고 도와줘 이제 라인 밀고 그냥 와 아 나 마이크 꺼져있었네 도와주긴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못 올라가긴 해 이거 먹고 바로 내려오면 피 상황 안 돼 어 아니 내 백인 하는데 내 미치고 술래가 안하는게 제이스 이제 짓갔어 테르 있다 제이스 네 그라가스 2초 몰라 아직 아예 몰라 나 풀렸지 그라가스 저기 그라가스 저기 네 가난다 저 굼도 있어요 티아멜 아 이거 올라가줘야지 그냥 돼있고 있어 하긴 못하냈습니다 하아 우리의 2만 써주지 아니요 굼도 안썼어 너 왜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 제가 갖고 있었다가 몰아나서 못 쓴거지 아 몰아노플 아 몰아노플 어 몰아노플 저 마나 별로 없어요 아 미쳤다고 내가 아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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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제이 스토리 있냐? 어 있어 바텀 안보여요 이거 할 때는 이거 할 때는 나 궁이 없어 밑에 일단 나 크스 막아줄게 아 네 바텀 안보여 현나 내려가요 아 이거 왜 썼어 지금 한다 가자 야 이거 잡아 아니 나 스크립 다 쓴거야 이거 이거 제이 스톱 아니 뭐해 아니 뭘 뭐해 미니언 라인 많은데 점을 쓰고 빠지는걸 아니 아니 뭐 딜을 안 넣어 너무 써 이씨 아니 세대 침을 잡잖아 그라우스 아 아니 여기에서 피카츄을 왜 썼어 그리고 아 일부러 들어오게 만들라 썩지 하 결과론적 얘기하네 뭘 결과론적 얘기야 병신의 피카츄를 어떻게 낚이고 있어야지 그냥 총이나 쏘자고 피카츄 이러고 있네 너 씨바 너 지금 해킹나는 상태냐 지금? 씹? 어? 하킹 안 당했어 하킹 안 당했어 안 당했는데 왜 그래 여와드 해봐 바텀 와드 다 되어 있다 안 돼요 죽고싶다 코 아 그라우스 못 꺼왔는데 이거 탑을 펼고 있는 건 없어 탑은 개 차 발려가지고 지금 안 보여요 탑 안 보인다 모르겠는데요 내려갔다 갔어 전용치고 있나 인디오빠 저 뒤에 있어요 아니면 앞에서 같이 들교해요 여기 이거 한번 해보자 넵 아 근데 바텀 슈바 들교 이겼는데 한번 나 힐 될 때 가줄게 나 힐 될 때 가줄게 웨이브 한번 같이 가줄게 아 근데 확실히 힐 대 실드니까 실드니까 실드가 살짝 밀리네 아니 왜 왜 아니 거기 아 크락사도 춥잖아 아 신발 진짜 사람들 가리기 아니 당기는 라인인데 거기를 왜 쳐 여긴 와드 아닐까 어디 핑하 우리 핑하 죽을 테니까 와드 깔아봐 토마토 넵 여기 지금 되게 빡치게 하고 있거든 수고하여 당해주도 될 거 같애 이거 드라마 궁 빠졌냐 응 나왔어 저 각 죽고도 될 거 같애 아 펼시 5초 머리 내면 바로 갈게요 나한테 궁 써? 아 궁 써요 나한테 궁 써? 아 궁 써요 네 네 네 드라마스 드라마 당기 어 궁 써 궁 써 쟤 쟤 쟤 쟤 쟤 쟤 어 저 마나가 없어요 아 아 아 시가 배려 못 샀다 아 아 미안 내가 실수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 poly 아 아 그 멋진 비사가 또 올라갔는데 아 감정도 원래 한타가면 케넥이 더 좋잖아 힘내보자 이거 케넥 지금 퇴준당했어 흠 안당했다 맞아 여기 와드 바꿔와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누구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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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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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올라가거든 카이사 올라가 근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해봐 해봐 아 ㅈ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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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ㅈㄴ 아ㅈㄴ 아ㅈㄴ 종아리 거둘까요? 다들 앉았으니까 집중일까 여기 핑하여 여기 핑하야 이번에 턱다이 좀 나오거든 약간 내려오면서 시야 먹어줘 우리 시야 늘리는거야? 제이리스 위치 왜 비오리핑 안해 시발 탑! 딱 봐도 부시에 있어 딱 봐도 부시에 부시에 있을꺼야 우리 바텀 벽 벽 벽 벽 사라졌어 무조건 부시야 딱 부시에 큐 날려본다 하나 둘 셋 도로로 없다 뭐야 여기 핑하다 아 갱 오는거 봐 어 저 뒤로 쭉 뺄게요 어 쭉 빼 쭉 빼 뭐예요 뭘 그러잖아 와라 나 붙어줘야 돼 빨리 빨리 붙어줘 야 마토야 우리 미드로 간다 미드로 바텀 버린다 여기서 쇼고 가야된다 안 받아도 되겠다 바텀 가자 오빠 변이 카이자한테 걸어드릴까요 아니면 오빠한테 이석들일까요 그거는 좀 상황마다 다른데 상대가 도망가면 오빠한테 W고 상대가 들어오면 상대한테 W고 그런 식으로 넵 넵 알겠어요 으이익 아 근데 목소리 가야 크다 가냐 어? 어? 아 전술편 저새끼는 그냥 상체세네 만나면 못 이겨 제스캔은 공인할게요 맨날 양하.. 아 존나 씨불랑 씨불랑 버렸어 에휴.. 야옥겨워 야옥겨워 시야 하나도 없다 야 여기 한번 들어가볼래? 제가 선필기였잖아요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 와따 내게 들어온다 일단 죽을게요 아 나 잡았어 잡았어 나 텔드 틀 탔어 나 오른쪽에 탔어 야 이거 이거 근데 미드 막아야 돼 미드를 다 미드 막아 내 다 미드가 다 미드가 야 이거 야 이거 너넨 미드 쭉 밀어 그냥 딱 걸어 두 명이거든 제이스 위치지 여기야 나 미드 미드 요번에 좀 하드하게 갈 생각해 네 넷 제이스 미드 쪽인데 나 지가야 된다 제이스 위쪽 있어 여기서 야 그럼 더 해 하드하게 더 해 피가 없어 나 피가 없어 크림인가? 제이스 이쪽 테네 개새끼 존나 쳐맞아가지고 이거 밀수 있는건데 아니 이거 방금 방금 진짜 힐링당 있었어 이거 웨이브 해도 돼 해도 돼 하자 하자 이거 해 해 해 제이스 멀어 바텀 간다 애들 뒤에 바텀 간다 뒤에 바텀 아 손아 아wiad 아쓰 아았 Quint 나이스 히힛 어떻게 잘라야 되지? 아뇨 우리 못 잘라 절대 못 잘라 그냥 받아주면 돼 이거 봐서 한 명 오지 않을까? 잘라볼래?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나 근데 궁이 없어 아래쪽으로 밀쳐봐 일단 카이사 높으리니까 10초 나 아래 옥고 왔어요 아미도 있어요 나 칼스템 존나 잘라왔다 바로 와드 바로 와드 바로 와드 바로 와드 바로 와드 제이스텔 있을텐데 빨빨빨빨빨빨 이거 갈리오가 이렇게 배치 반으로 그냥 이로 아 이거 아니다 야 어디가 혼자 가지 말라니까? 내 팀이 빠지면 걸어볼까 우리 걸어.. 그런 거 다 다 쳐야 돼 여기가 다시 미드 미드 쪽 아 너무 쭉 나가면 안 돼 이거 못 받아 집 안 나가면 바론 바론 여기 붙어가지고 쭉 밀어야 돼 얘네 못 도망가 그거 생각해낸다 네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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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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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 나한테 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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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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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 얘들아 미드 얘들아 미드 바로 미드 바로 나 바텀 먹으러 가 되지 바텀 간다 아이 탁 간다 나이스 방금 헐킹당한 거 아이디 샤왔다 방금 아 조심해 조심해 그라나스 플래시 운 뭐 흐른다 이거 한마리 노거 주신다 안돼 안돼 맞춰 맞춰 그라나스 아까 풀 아깝나 저 힐 들어왔어요 내가 뛰어가볼게 정글 빼먹고 갈게 내가 갈게 너 그냥 죽이러 나타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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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나이 범위라데 나이 범위라데 아 들어왔어 저거 대지용 줄게 그냥 여기서 하나 100원 아무튼 여기 있어봐 네 저 라데도빠 뒤에 붙을게요 종아일 받아라 여기 와드 박혔다 우리 블루 여기 와드 박혔다 우리 블루 네 핑크와드 하나 박아줘 네네네네 와드에서 핑크와드 하나 박아줘 와드에서 핑크와드 하나 박아줘 와드에서 핑크와드 하나 박아 아냐아냐아냐 나 플래시 있거든 이 버튼에 바로 해버리자 아 근데 아 갈려고 궁없이 하지마 근데 나도 지금 나 초식에 600원인데 지금 얘네 바른버프 없잖아 나 사이드 붙어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살짝 태웠걸래 나 집갔다가 초식해서 안전히 갔어 중대 하나 둘다 적팀원들도 중대 간다 레드넥 줘야겠다 응 레드넥 안 돼 우리 다 바텀 여기 3몰에 다 걸어도 되거든 내가 들어가면 갈려고 궁극 바로 봐줘 네 2초요 빠르게 애들 사이드 좀 앞으로 더 가도 돼 지금 갈려고 궁극 써가지고 지금 사이드 좀 봐라 가자 그라스 너무 풀려 바로 왔어 형 정리 안 돼요 6초에요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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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루 어디 봐 아 아 아 못들었네 공이 없구나 아 난 이거 나가도 된다고 콜 받아서 나간거지 그냥 씨발 이 판은 그냥 할 말 없다 내가 어? 내가 막아볼게 콜 막아 막지마 엄마가 그리구 아 존나 세긴하다 아 20초라고 했어 나 못들었지 못들었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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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그라스 잡아야 돼 그라스 잡아야 돼 제이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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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벼 비빈다 이거 어? 아 이겼는데 아 이겼어 이겼어 이긴건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궁텔 다 오니 야 수찬 이거 먹어라 야 야 야 마토야 지금 있는거 다 그냥 다 박아 50배 다 바꿔 근데 다음 20초 전까지 막지말라 잘하냐 아 아 다 해킹 나있어? 오케이 하핳 베끼고 와드 없으면 바로 추점해오고 네 아 총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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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따 고놈 참 요란스럽네 개쉽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아 아 마모스타일 채우고 갈까? 곧 돈 차올거 같은데 어차피 망한거 테스트해보자 야 야 궁 빼놨다 내가 궁 훨씬 짧아 음 그만하고 막아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어 야 지금 야 이런 데 핑할까라다 이런 데 어 오오 이 빗이 뭐 박치기 할랍아 어 아 왜 이었다 야 야 야 야 앞에서 해 아니 아 아 아! ㅈㄴ ㅆ ㅈㄴ 나 힐 맞지? 다행인데 에이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 아니 뭐야 뭐야 어떻게 구무어요 형 아니 원님한테 쓰면 되잖아 형한테 쓰라는건줄 알았어요 아 방금 마지막 한타 나 해킹당했어 구무수가 졸렸었네 진짜 진짜 해킹당했어 방금 아니 아니 우원팍 운팀 경기로 그냥 개 쓰레기야 일단 나 종아리 벗을게 조유 빨리 하자 아냐 그리고 브론즈 가성비 좋다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상대 브론즈가 느낌이 존나 있어 보니깐 아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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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선픽에다가 캐넨 해킹당했어 어? 진지하게 왜 이렇게 못해 야 나대사 나대사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아니 개새끼야 내가 처음에 타파하고 봇에서 그냥 병신뒤에 다 해놨잖아 봇 아무것도 안했는데? 봇은 중반에 망했는데? 봇이요? 처음에 갱 두 번 당하셨잖아요 개소리야 한번 죽었는데 그라가스 억지로 들어와가지고 그라가스 억지로 플래시하고 배려 못쓰시고 한대 W맞고 쳐 뒤지시고 그 다음에 갱당해서 또 뒤지셨잖아요 그게? 그게 죽음반이야 이 병신아 초중반이었는데 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병신이야 지가 잘못한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학원에 팀만 가 아니 초중반에 거기에서 다 박살나는데 뭘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 탑에서 그라가스 킬 처먹여가지고 바텀 힘든건 생각 안가지 그라가스 갱오면 아니 그게 다 정수찬 때문이라고 아니 근데 나는 저라들 욕먹을때마다 라인들 이런거 다 해주는데 저 새끼 하나도 안해줘놓고 정치 때리냐 자꾸 그거 인정 아니 씨발 나는 백업 해줄거 다 해주고 니 전령 처먹으면 니 그리고 한대 진짜 솔직히 맨날 빠져나가지고 아니 없어 이 구데기 라이너새끼들이 이걸 정치해? 너네는 진짜 개스리 니 한대한테 이 씨발 궁수 쓰고 개뚜드려 맞고 빠진거 밖에 없잖아 야 모큰 리신으로 뭐해 이 병신새끼야 너 리신 알아? 알긴 알지 검색해볼게 개새끼야 리신은 42.7%? 다이아공안에서 이제부터 리신에 대해서 리짜 꺼내기만 하면 바로 배가 날릴거 2.4%? 주님 저편 1개 감사하네 둘째 종나무파네 진짜 하.. 어쩌라고 으흐흐흐 아니 그걸 갓 그래 저라래 잘한거 없어 아니 못한거 없어 서 정글이 서 정글이 좀 더 잘해 영향력이 너무 커 절날이 끝나버리네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